위로의 힘 오늘은 위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취미는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 때로는 속도도 내기도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드라이브를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 맘대로 움직여지는 건 자동차밖에 없다고 그래서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나와가지고 자동차를 몬다고 제가 그 얘기를 농반진반으로 하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진짜면 정말 짠한 거고 얼마나 자기 맘대로 되는 일이 없으면 운전을 하면서 탁 트인 곳에서 자기 맘대로 속도도 냈다가 멈춰도 봤다가 확 방향도 꺾어봤다가 참 내 맘대로 되네 하는 그 느낌을 가지려고 농담으로 했더라도 어려운 상황들을 아마 겪고 있는 그런 분들 참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분들 많죠 올해에 창업하신 분들 제 주위에도 몇 분 계신데 정말 가면 표정이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렇지만 썩어 있어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 집에 가서 요새 밥을 먹는 집이 있는데 항상 가면 살도 좀 더 빠지신 것 같고 기운이 없고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잠깐 손님들이 왔었다고 조금 표정이 괜찮았는데 요새 또 아주 표정이 어두우시더라고요 참 인생이 우리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쵸?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뜻대로 여러분 절에 가면 기왓장에 가장 많이 적혀있는 게 평안,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에게 아무 일 없도록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 또 예상치 못한 일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제 주변의 목사님들 굉장히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좀 화가 나 있으시기도 하고 또 절망에 계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망이 되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아침에 이렇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잠시 교제하면서 가르쳤던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엿하게 학원 원장이 되어 있는데 옛 제자 형제가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매월 첫 매출을 제가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돈을 좀 벌었나 그 다음 날 제가 근처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학원에 잠시 들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학원을 혼자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학원에 아무도 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학원 앞에 가니까 공무원이 붙여놓은 아주 싸늘한 공문 절대 수업하면 안 된다 모든 대면 수업은 전면 금지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불시에 점검도 나온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첫 매출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 액수를 어느 정도 보낼지 모르지만 매월 첫 매출 이번 달에 매출이 있었다는 게 신기한데 그런 매출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이 사람의 도대체 사연이 뭔가라고 들어보니까 이제 한 8년 전쯤에 학원을 했는데 처음에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어요 그렇죠? 많은 비용을 대출해가지고 학원을 시작했는데 그 학원이 좀 자리 잡을 무렵에 메르스가 와서 한 달 동안 문을 닫았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정말 열심히 뭐 어디 두문불출 하지 않고 항상 학원에 붙어서 매일매일 맘카페라고 거기다가 하루에 한 번씩 글을 올리고 블로그를 올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운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1호점이 좀 잘 정착이 됐고 그래서 인근에 2호점까지 내가지고 아 이제는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앞으로 돈이 좀 생기겠구나 해서 올해 1월에 집을 샀대요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2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 자기가 아 이 물질을 내가 모으면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 계획대로 하면 물질이 되겠구나 이 물질이 생겨서 그 물질을 막 계산하고 있던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서 몇 번 보여주셨대요 그래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에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8월 말에 전명금지 정말 이제 아무도 학원에 오지 않는 전명금지가 된 학원을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전명금지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 역시 내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집도 사가지고 대출금도 매달 들어가야 되는 아마 그렇겠죠?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집이 얼만지 근데 정말 그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고정적으로 그 학원에서 수입이 들어와야만 굴러가게끔 계산해서 1월에 모든 걸 세팅했는데 지금 2월부터 9월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 참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층에 점심을 먹으러 가가지고 제가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식사를 내가 식사값을 냈어요 그랬더니 또 순순히 또 내가 내도록 하더라고요 뭐 웬만하면 막 오사님 아유 절대 안 된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막 하는데 아 얘 아 내가 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가만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렵구나 아 어렵구나 그건 작은 위로가 되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끝나고 커피 마시자 그래서 커피 아까 마셨다 그러고 커피 안 마셨습니다 커피를 사줄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제 방문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얘기를 이렇게 푸념식으로 하면서 좀 또 하나님과 그동안에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떤 하나님과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이 형제가 정말 이제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저희 설교를 자주 챙겨듣는다니까 오늘 이 얘기도 들을지 모르겠는데 힘내라 힘내라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왜 오늘 저희가 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위로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루키도 마찬가지고요 위로라는 것은 대체 우리 삶에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기도의 응답이 항상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경우에도 그렇고 혹독한 광야의 시간들을 또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시간을 겪어야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는데 그 시간은 동시에 또 우리에게는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되죠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마 이 성경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격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정말 인격으로 채화되지는 않거든요 내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의 삶은 그래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항상 우리 현실은 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좀 큰 이야기 속에서 이걸 살펴보면 창세기 24장에 이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이삭이 리부가르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였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고 사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이삭이 리부가를 들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외아들이고 늘지막하게 낳은 아들이고 또 아시다시피 아버지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죠 이복 형제 이스마엘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게 굉장히 많이 학대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또 자기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이 리부가를 아내로 준 사건을 오늘 여기 보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은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언제 누구와 결혼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촘촘히 계획하고 예비하셨다는 거죠 제 인생에 저희 가족의 인생에 가장 힘든 사건은 15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세상을 떠난 사건인데 바로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시기 6개월 전에 시은이를 주셨어요 우리 모든 가정의 첫 번째 자녀이고 또 그 시은이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얻은 것 같아요 왜 그때 주셨을까 사실은 첫 번째 자녀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 어머니에게도 남편을 잃은 다음에 그 상실감을 채울 수 있는 그 첫 번째 손녀 그 손녀를 딱 우리 아버지께서 10월에 돌아가셨는데 4월에 주셨죠 6개월간 저희에게 그래도 그 기쁨으로 이것을 상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또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이삭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고 그 가난한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약속을 받아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태어났지만 이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삭이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가장 마음속에 감사하는 선생님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궁계 1학 원톱으로 꼽아지는 선생님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 그때 한국 나이로 23살이셨어요 그때 교대가 2년제, 서울교대 2년제였기 때문에 교대 2년제를 나오시고 딱 첫 번째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22살 때 만으로 아마 21살이나 20살이셨을 것 같은데 그 나이에 교사를 시작하셔서 23살 저는 그때 11살이었어요 저하고 띠동갑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단연 기억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선생님은 저를 한 학기밖에 담임을 안 하셨어요 왜? 제가 전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인생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딱 한 학기 저를 만났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왜 제가 그 선생님이 너무 기억이 나냐면 제가 3학년 때하고 5학년 때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제가 또 가장 기억나는 악명 높은 선생님은 3학년과 5학년 때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선생님 사이에 딱 한 학기밖에 없었는데 보석처럼 바짝바짝 빛나는 너무나 순수한 선생님 제가 여름방학 때 그분의 초대를 받고 여기 성수동에 있는 그분 댁에 갔는데 제가 집에 올 때 멀미를 한다고 제 배꼽에다가 파스도 붙여주셨어요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제가 딱 한 학기밖에 그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을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찾아뵙고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담임하실 땐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도 믿으시고 만나면 신앙 얘기도 하고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아내랑도 몇 번 만나고 참 저에게 너무 좋은 선생님 순수한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금도 순수하신지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그 선생님께서 그때는 정말 순수하셨어요 23살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학교에 두 밤밖에 없는 그 시골 학교에 담임선생님으로 와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3학년 때 하고 5학년 때 선생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좀 속된 말로 달고 다른 선생님들이셨어요 근데 정말 어리고 지금 내가 보면 야 너도 선생님이냐? 내가 그런 청년들을 가르친다면 야 너한테 누가 배우니? 키도 되게 작으셨어요 거의 학생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키도 정말 작아요 지금 보면 막 제가 이렇게 내려봐야 돼요 근데 그런 키도 작은 선생님이셨는데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고 또 저를 품어주시는 그래서 저에게 아 세상이 어둡지만은 않구나 라는 걸 알려주신 선생님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을 4학년 때 저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잠시밖에 제가 그분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평생에 제 선생님으로 항상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선생님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가족이 또 내 직장에서 내 지금 주위의 환경 속에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때로는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식 때문에도 속상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집을 가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훈련받고 연담받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죠 제 인생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제 동생 이종원 집사가 이제 우리 최도연 집사의 뒤를 따라서 신장 이식 시술을 해야 되고 제가 공여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안 하던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한 3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가급적이면 밥을 많이 안 먹고 체중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에 감사하고 제가 건강해서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지금 주변 분들이 저를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기도 부탁을 올렸는데 뭐 정말 수많은 기도의 댓글이 달리고 캐나다에 있는 내 친구 목사님은 조만간에 돈을 보낼 테니까 꼭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저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사실 그렇게 위로받을 만한 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는데 정말 인생이라는 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지만 그 과정 속에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도처에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위로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르는 룻의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오늘 룻기 말씀이 이렇게 앞부분에 시작됩니다 룻이 이제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홀로 남았고 사실은 룻은 또 같은 종족도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자기는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자 남편도 죽었겠다 이제 그 어머니를 긍일이 여기고 어머니가 고향을 따라 돌아가는데 그 고향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이 어머니를 따라 고향에 가면 가뜩이나 남편도 없고 생활도 어려운데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냥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이겠죠 그러나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한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는 여러분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는데 솔랑 가면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여러분 어른들 말 고지 들으면 안 되죠 그죠? 난 배 안 고프다 됐다 그럼 우리끼리 먹으러 갈게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되면 나오미는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자식 둘을 잃어버렸고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고향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벌써 한 명의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지금 여기서의 가장 필요한 이웃은 누굽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그냥 엄마, 어머니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말이에요 위로가 별로 안 돼 그래도 얘야 날 따라와서 뭐 하겠니? 그렇죠 어머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대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17절은 완전 쐐기를 박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는다 말하자면 엄마 그 얘기 한 번 더 하면 나 가만히 있어요 나 따라갈 거예요 도저히 뒷말을 할 수 없도록 자 이것은 룻이 얼마나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로 사실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어머니를 위로하고 따르는 이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이제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도 사실은 여성입니다 요새 같으면 젊은 여성 아니 나이 든 여성들도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요새는 남자가 나이가 들면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에게 항상 말하죠 은퇴하면 교회에서 밥은 주겠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아니지 배고프고 힘든 자들아 다 교회로 오라 제가 항상 남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딸네 집에도 가고 아들네 집에도 가고 아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우리 노인 사역을 제가 늙으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뭐 나도 노인이니까 나도 좀 대접도 받고 룻을 위로하는 이제 사람이 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힘든 일만 해야 돼요 요새로 말하면 그냥 일자리라는 건 다 건축하는 일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여성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끼리는 사실 서로 도와주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삭줍기 여러분들이 이삭줍기 그림이 생각나죠? 그죠? 그림이 생각나죠? 그 목가적인 풍경에 이삭줍고 있는 여인들이 생각나죠? 이삭 주워보셨습니까? 난 이 말씀 들으면서 아 이 보아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삭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삭을 벼 이삭은 주워본 적이 없고요 고구마 이걸 이삭줍기라고 우리는 잘 얘기 안 하죠 그죠? 근데 이것도 다 이삭줍기의 일종이죠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배 또 배를 싹 추수하면 꼭대기에 달려 있거나 뭐 떨어져 있는 배 이런 거 이제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던 오산에는 배밭이 많았어요 평택배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그 평택배 과수원이 되게 많았는데 과수원을 또 주인이 관리를 안 하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버려진 과수원 근데 주인은 있어요 이런 곳에 가서 제가 과일도 따오고 고구마도 캐고 이삭도 감자도 줍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땅이 있고 뭐 농사를 짓고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추수를 대충 다 한 것 같으면 눈치를 상당히 보면서 갑니다 왜? 주인이 혹시 나타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할까봐 우리 이종원 집사한테 삽을 들게 한 다음에 같이 이제 밭으로 갑니다 근데 대체로 주인이 오면 야 얘들아 많이 캐먹어라 잘 이러지 않아요 얘들아 밥 망가진다 빨리 나가라 이렇게 될까봐 이제 주인을 상당히 좀 살피면서 눈치를 살피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누구나 아마 이삭 줍는 그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이삭을 안 줍으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삭 줍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마음 모릅니다 나는 이 루스의 마음이 정확히 이해갑니다 이것은 누가 아무도 없어도 굉장히 눈치 보이고 이게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주인 아닌가? 주인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참 배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고 맛도 쉬고 벌레가 많이 먹은 배도 많이 따다가 저희가 막 괜찮은 부분만 돌여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거 없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루스는 정말 지금 어머니와 둘이 이것을 줍지 못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루스를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서 루스는 이삭을 줍고 있는 걸 본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루스에게 8절 말씀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삭축비하던 그때의 제 마음 약간 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주인이 와서 날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이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 보아스가 진짜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와가지고 주인이 야 나가! 너희 뭐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야! 너네 딴 데 가지 말고 이 밭에 있는 거 다 캐 먹어 깊이 파면 아마 고구마 큰 거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요새 청소년들은 지금 이 설교 듣다가 그거 쿠팡에 시키지 왜 팠어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지금 그치? 지금 청소년들 너네 내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쿠팡 그런 거 없었어 고구마 살 돈도 없었어 그땐 그걸 파지 않으면 못 먹는 거야 루스는 정말 이게 생존이죠 생존 그런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이야기에 루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거기다가 보아스는요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 가서 천한 신분으로 여성이 혼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더러운 여인아 꺼져라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풍습인데 그렇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리고 소년들에게는 명령하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방에서 여자가 와가지고 이삭 죽고 있으니 소년들이 희롱하기 딱 좋지 않아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안심하고 주워 성추행 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물도 마셔도 돼 최고의 위로 아니었을까요? 정말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되셨을까?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에 처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왜 남편 말론이 죽었고 왜 시아버지가 죽었고 왜 시어머니와 자기가 둘만 남았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오미의 친척 중에서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야지 안정적이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율법상 한 가정의 남자가 다 죽으면 그 남자들 대신에 후손을 이어줄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기의 유업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회복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룻은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시어머니의 친척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주셔서 후손을 내 남편의 후손을 그리고 내 시아버지의 후손을 있게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나 현실은요 이방 여인이 왜 여기 와가지고 이삭을 죽고 있어 꺼져라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 거죠 사실요 우리나라에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정이라는 건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국가 공무원들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존경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이 절대 국민 다 못 살립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재난지원금 이번에 빠졌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걸 왜 국민들 전체한테 주면 다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오는데 왜 그거를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많은 사각지대가 생기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분들 목소리를 많이 이번 주에 들었어요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사실 그게 행정의 한계죠 행정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하는 사람 너무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게 행정이에요 나는 근데 그 행정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국가가 정책을 잘하면 송파 세모녀 같은 사람 안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정은 빠져나가요 그래서 행정을 하면 행정을 잘 알고 사기 쳐서 받는 사람도 많고요 행정을 잘 몰라서 정말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온기가 있나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온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통장에 입금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말 사랑과 관심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어느 날 만약에 요새 같은 시기에 뉴스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숨진 채 발견 이게 이상한가요? 이 환경 속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살린 겁니까? 보아스가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따뜻한 위로가 인생을 살린다는 거죠 정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1도 없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골리아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사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사울의 남은 잔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기를 겪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우리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 요나단의 아버지의 사울에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리라 사실 요나단이 어떻게 소원을 다 이루어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요나단의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할 거야 사실 이 말씀 앞에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과 나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거 무슨 얘기죠? 나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 나 정말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임박해왔어 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위로를 먹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로는 용기를 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크리스찬에게 특히 위로가 갔을 때요 아 크리스찬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죠 보아스 때문에 루스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죠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완벽하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위로라는 거죠 게다가요 여러분이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루키 4장 21절 22절 보면 우리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았다 굉장히 짧은 말인데요 여러분 살몬이 누구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의 남편이죠 그렇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자손이 보아스이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루시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오벳이 있는데 그 오벳이 바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세와 다윗의 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아스에게 하셨는데 보아스는 루스를 위로하고 루스를 만나기 전에 그냥 한 사람의 부여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시다시피요 오늘 살몬에서 다윗까지의 시기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제가 역사를 설명하면 너무 재밌겠지만 살몬과 이 다윗 사이는 이스라엘이 가장 암흑기에 있었던 사사기예요 사사들의 시대란 말이에요 즉 위로가 없고 욕심만 있고 탐욕만 있고 나를 위로하고 돌봐주는 줄 알았더니 가서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기 그런 사사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 때 이 계보, 이 왕가의 계보, 이 놀라운 계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족보가 되었고요 여러분 이 족보가 그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중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이게 그대로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누구를 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나 하나 살기도 바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게 돼요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박현정 목사님 다니던 학교에서 강의할 때 거기에 최숙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오니까 급하게 저를 따라오시더라고요 나이도 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나이가 꽤 많이 있는 여자분이셨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시간이 잠깐 있으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가 하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자기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날 제가 그 내용을 강의하다 어떻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아버지를 저렇게 볼 수 있구나 아버지를 저렇게 보는 게 맞구나 우리 아버지도 저 목사님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거기에서 나만 생각하고 상처를 입고 있었구나 하면서 완전히 시각을 바꾸는 경험을 그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이후로 제가 몇 차례 연락도 받고 선물도 그분에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으로도 가득하다 여러분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아무 일 없었나요? 사실 그때도 일이 많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사건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순식간에 뒤집혀지고 우리의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의 손을 떠나 있고 우리의 능력을 떠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 스스로가 이제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밑바닥이 될 수도 있고 학원 수백 명이 수천만 원씩 회비를 내던 학원이 올스톱 돼가지고 아무도 회비를 내지 않는 내 제자 학원 원장의 상황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8월 15일부터 찾아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혹자는 그분이 물질에 부정함이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에 더 하나님께 내 물질에 정직해야겠다라고 나에게 연락을 한 거지 그 사람만 물질에 정직하지 않아서 저에게 연락했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편지를 했죠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바울의 편지의 목적은 위로예요 에베소서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기 그는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저하고 왕성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우리 몇몇 청년들은 두기고라는 이름을 아주 확실히 기억합니다 왜요? 저희 청년부에서 발행했던 소식지 이름이 두기고였거든요 이 두기고는 사도바울의 편지를 배달하던 분이었어요 그 소식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됐다는 거죠 골로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두기고예요 사도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전하면서 사도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바울의 편지는 위로의 편지였다는 겁니다 여러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가정에서 신앙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재택근무하면서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 또 직장에서도 정말 코로나에 대한 공포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이 지나친 공포가 확산되어 있어요 사실 코로나는 누구라도 걸릴 수 있어요 그 걸리는 게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코로나 걸리면 실명까지 방송에 공개됩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잔인하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살로니가 4장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교회 요새 우리가 대살로니가 교회에 배웠잖아요 그 대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이러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사도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이 말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장모님 2주기였어요 참 살아있을 때 제가 효도하지 못했는데 어제 가니까 참 너무 감사함이 새록새록 나요 아마 저희 교회 예전 재정 장부를 좀 뒤져보면 나오겠지만 사실 제가 저희 교회가 처음 여기 생겼을 때 가장 많이 헌금하고 교회 와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분이 우리 장모님이셨고요 붕하세사의 및 교회에 땅을 사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땅을 사는 헌금을 하신 분이 또 우리 장모님이셨어요 사실 우리 장모님 재산을 남기고 가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에 많은 걸 쌓아놓고 가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평안한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처음 여기 있을 때 그 처음 어려운 시기에 가장 많이 교회에 헌신했고 우리가 이제 이전을 앞두고 정말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이 과정까지 젊은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50이 다 되도록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에 우리 장모님이 사실 계셨어요 우리 장모님은 아주 우리 집사람과 처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습니다 혼자의 몸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딸들을 키워내느라 참 무던 고생하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집사람의 집에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난 서울에 그렇게 초라한 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내 예상하고 너무 다르게 도심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 너무나 지저분한 집에 세 여자가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가정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게 내가 너를 보아스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우리 아내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가정 좀 윤택하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고생하면서 산 우리 아내, 처제 좀 내가 평안하게, 풍족하게 풍족하게가 세상 사람들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좀 풍족하게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일평생에 여기 와서 탈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좀 큰 물질이 생기면 다 헝금을 했어요 야, 때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렇게 자기 관리를 못 하시나 왜냐하면 본인도 삶이 너무 어려운데 정말 무슨 돈이 생기면 다 헝금해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되게 풍성했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초창기에 우리 교회 같이 일하시던 전도사님들 학생이었는데 장학금도 우리 장모님이 주셨고 어제 제가 가서 우리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고 제가 참 죄송한 마음도 한편으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탱되는데 가장 큰 역할 액수로도 단연 1등일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저를 얼마나 위로하고 오셨는가 아마 여러분도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요 우리가 지금 비록 삶이 어렵고 좀 팍팍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의 위로자로 삼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힘들고 고민 많은 내 남편의 위로자로 나를 쓰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 사랑이 간절하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내 아내에게 위로자가 되며 이 세상 풍파 가운데 너무나 경쟁 속에 힘겨워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지금 어린이집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나를 위로자로 쓰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그분에게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위로의 말은 이걸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는 위로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말 제 인생도 제 뜻대로 되지 않지만요 제 뜻보다 더 좋은 것이 항상 그 결과에 있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 그 고난은 너무 필수적인 것이었고 나를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하는 통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내 최종 내 인생의 마지막에 분명히 죽음이라는 게 나에게도 있을 터인데 그 죽음도 더 좋은 것을 위한 그런 관문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워런 위어습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의 책 제목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경험해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ladies 여러분 여러분 . 여러분